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우연장 이양희, 옛날 이철성 씨 딸이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입니다. 성상납 사실관계가 확인된 겁니다. 허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는 4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시민단체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상납도 받았지만 용돈도 받았던 거죠. 사실확인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만장일치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징계 수위가 어떤 것은 그 다음 차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준석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할증되면 대표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한때 제기됐지만 이 문제는 선거 공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계의 유분리 문제로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결론 아래 절차 개시 시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설명했다. 이 보도를 처음으로 한 연합뉴스보도를 여러분들의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보면 참 젊은 친구가 당돌하죠.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말 30대 초인데 김동열 님입니다. 매력도 승부에서도 깜도 안 되고 경선 제도의 명점을 이용해서 역선택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감투를 쓰게 된 아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오히려 친절하고 자기를 세워줬던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사위로 부정성 의혹 제기는 아닥하고 있는 이건 아닥은 아가리 닥치다는 입을 다물다는 뜻입니다. 아닥하고 있던데 에 아이 여기에 성상납 매수 등의 못된 짓을 서슴집 않든지 이제 가는구나 잘 가라 그동안 비록 뭐뭐 3년 편을 했으나 당대표도 해먹고 했으니 많이 묵은 것은 맞다. 김동열 님이 아주 가혹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안은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징계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상납과 관련된 그런 의혹이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었다. 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 한 분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상납을 받은 사람이 정치라니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바로 구속감입니다. 아마 이게 사실관계란 것은 1985년생 이준석이 28세이던 2013년에 두 차례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게 이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네요. 이준석은 성접대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했고 4월 9일입니다.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윤리위원회 전원일치의 징계 결정은 바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된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납 의혹이 바로 사실관계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죠. 2013년이면 28세고 박근혜 대통령 때면 지금 30대 초반일 겁니다. 28세든 30대 초반이냐 간에 그때 용돈을 받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보통 상식으로는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국민의힘에 당내 경선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리고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120여 건의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의 일종의 피고에 해당합니다. 그 피고 측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을 맡아가지고 대응을 해 준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아주 의욕이 많은 6월 2일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입니다. 조작이 가장 쉬운 것이 모바일 투표입니다.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에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슷해야 됩니다.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10.92%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다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우는 마이너스 7.82%입니다. 추호영은 마이너스 2.66%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0.48% 나옵니다. 비슷하죠. 플러스 10.92 마이너스 10.48 대개 조작은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모바일 투표의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불리기는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의심스럽게 당선이 된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한 여론조사입니다. 역선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58.8%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만들지 않더라도 역선택이 압도적입니다. 나경훈 후보가 40.9%인데 당원 투표에서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훈 후보가 이겼습니다마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58.8% 압도적 이긴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이는 사람은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당대표 선거에 본선 진출을 할 때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일반 국민 투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선 진출자를 고를 때도 나경훈은 26%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준석은 51% 그다음에 나경훈은 26%가 되는 겁니다. 당원에서는 32% 건수한 차로 나경훈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당원조사도 그게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누구든지 미운 놈은 떨어뜨리고 마음에 드는 놈은 다 여러분들 그거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여기 최용호님이 만든 사람이 조종하기 위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배상수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맡기는 국민의힘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친구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다. 한 번만 간단하게 스케치하겠습니다. 이준석 2020년 4월 29일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사전투표 조작선은 보수 전체의 먹질한 행동이다. 부정승과 가능한 시나리오 단 한 가지도 없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철딱순이 없는 친구가. 얼마 전에 김혜진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은 속구리 비행기 타고 있는 것과 맞춤 속구리 아시죠? 바람이 불면 속구리가 하늘로 날지 않습니까? 속구리 비행기는 반드시 떨어지죠. 정치낭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죠. 인생은 길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14일 2주일 지났을 때 이준석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참 철없는 짓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힘을 넣는 것을 완전히 초기에 진압한 사람이 하태경하고 이준석입니다. 의도가 있다고 밖에 저는 안 보는 거죠. 의도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발언합니다. 이것도 바로 거주음입니다. 이준석 부정선거 당 지도부 근거 없다고 결론을 했다. 이게 6월달일 겁니다. 5월이나 6월 한겨레신문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가 사쿠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14일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준석을 보라. 녹한 뉴스입니다. CBS 방송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음모론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젊은 보수 상징을 넘어 건전 보수의 첫 탄생 신호탄이다. 나라가 이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개판인 거죠. 철학도 전혀 없는 친구가 이렇게 나불거리고 있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밟놀합니다. 녹한 뉴스입니다. QR코드를 사용한 QR코드 안에 보이사이 기술을 숨겨진 선거인 정보를 느끼한 바코드를 사용한 티가 너무나게 QR코드를 사용한 겁니다. 4.7조는 병렬로 계산을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4.7조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추후에 투표함 개수와 기표소 후니트 개수 등을 거짓말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에 졌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준석이 주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계산을 해야지 전번에도 있었으니 부정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대어먹은 계산 방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는 뭔가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동안 재검표에서는 단순 표시 보기로 해서 무사히 넘어갔던 거고 이번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재검표를 하니까 재검표를 못하는 거잖아 준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좀 차리자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여론조작을 할 거면 설득력되게 해라 말 좀 해라 이게 2020년 6월 20일입니다. 그 당시도 이미 깨어난 사람들은 벌써 그 당시에 알았던 것이죠. 창피하다 이준석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야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지금 후광을 입어가지고 원내대표로 분탕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준석이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 안을 받아들인 것도 이준석과 협의를 했겠죠. 당대표가 협의를 안 한 상태에 가가지고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검수 완박 법 절충안 이런 쓰레기 법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친구 작품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충실하게.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 4 5 3 4 4 5 5 6